베리베리 네 오늘을 위해 또 저희 7명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거든요 저희 베리베리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장면을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라틴어로 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베리와 또 영어로 정말 매우라는 의미를 담아서 둘이 합쳐서 정말 매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다른 하나의 의미는 various energetic real innovation 해서 이 네 개의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다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는 그룹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랑에 빠진 감정을 다양한 소리에 비유한 가사를 통해서 저희 베리베리만의 색깔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. 예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저의 매력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무대로 찾아뵐 수 있는 베리베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저희 베리베리 꼭 기억해 주세요.